있죠. 어 그 좀 웃겼는데 잘하는데 땡큐요 오래간만에 개그맨 부모님 주의하셨네요. 땡큐 자 배경 갑니다. 자 오경수 씨랑 유미 씨 먼저 갑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시작합니다. 룰렛 돌려주세요. 멈춰 귀 안 열려간 노래 대신 잠깐만요. 오경수 씨가 줍니다. 제가 저 회식할 때 불렀던 노래인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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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아 귀여워 귀여워. 무슨 말 하려고 그러고 있니 도대체 무슨 말 이게 말을 못하니 말을 하면 혹시 내가 그만 울어버릴까봐 못하는 말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 차라리 말하지마 그러면 내가 알아서 알아들을 테니. 살짝 웃으며 돌아서 테니. 네가 나의 곁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가면 가면 누가 떠난다면 내 곁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품이 좋다면 어깨 아깝게 언제라도 좋으니 안녕이란 말 대신 작은 이소 하나만 치면 돼 오 경수 대박 와 대박 대박 사건 야 이런거 보고 요즘 신세대 용어로 헐 퀴 진짜 와 아 진짜 귀여워요 아 굉장히 이런 걸 다 섭렵을 해야 이런 기획이 되나보네요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시대의 흐름을 빨리 캐쳐야 되니까 이 춤 할 때 너무 귀여웠어요 다시 한번 원 투 원 아 귀여워 아니 근데 저도 이거 작년에 CF 찍을 때 정지훈 씨하고 거기서 이제 좀 배웠죠 아 그래요 그때 이제 배운 거 이거 약간 부끄러우면서네 그런 거 그렇게 막 이렇게 좋아해요 나는 깜짝 놀랐는데 타조알이 나왔어요 갑자기 아 깜짝 놀랐어 자 다시 두 분 갑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스톱 최정환 고정 아 이 노래 오랜만인데요 아 이 노래 90년대 나이트클럽을 주름 잡던 노래예요 아 어머나 어머나 왔어 왔어 쟤리 보지 마세요 네 손님 노래하고 가실게요 아 너 네가 원하면 뭐든지 했고 네가 싫다면 하기 싫었어 너의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했어 언제부턴가 변해버린 너 언제부턴가 변해버린 너 아닌 척해도 느낄 수가 있어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여자 향기 하시 ATP 우 라 우 라 레요 6 0 Con 울 라 우 라 레요 7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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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라 우 라 레요 7 라 울 라 우 라 레요 науч 랄라 우 라 랄 랄 그러니까 아리수, 아리수 쎄요. 아니 보소, 이렇게 춤추면 다들 까먹는데. 난 너무 웃겼다, 솔직히. 뭐요? 막 이렇게 춤추다가 계속 확 들었는데 머리가 이쪽 머리가 일로 다 널린 거야. 그 상태에서 사랑이. 난 너무 웃겼잖아. 돌려, 돌려. 주세요. 멈춰. 아우, 나 18살 순이.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 문틈새로 세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